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성불교사를 공부하게 되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벌써 제4강 불교교단의 성립까지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출연에 관해서 공부해서 부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80세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부처님의 45년간의 교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교단에 입문하고 그리고 수행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오늘 이제 제4강 불교교단의 성립에 관한 강의 개요와 키워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불교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불법승 3부죠. 그래서 이제 불법승 3부가 구족했을 때 우리가 불교교단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사치를 있잖아요. 해인사, 통도사, 그 다음에 송강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장 중심 불법승 3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분 시간에는 그런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신 초전법륜의 가르침은 뭔가. 이게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45년간 교화하시면서 수많은 불제자들을 기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유명한 10대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하신 그 안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승가, 불교교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교단과 어떤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교교단이 어떻게 승립되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불교교단을 뭐라고 하죠? 네,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요. 승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6세기 부처님께서 출연하실 당시에 신흥 사상가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육사외도, 그렇죠? 육사외도, 자인하교나 이런 모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로 승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치, 사회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해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생활양식을 그 당시에 승가 혹은 가나, 승가 혹은 가나라고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승가라고 하는 불교승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승가 말하자면 불교교단이 성립하기에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본요건, 불법승 3보가 필요하죠. 불법승 3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이 불법승 3보가 갖추어져서 불교교단이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인도 불교사에서 불교교단의 시작을 언제로 보죠? 노계아원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노계아원에 있는 다섯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실 때를 우리가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고어타마, 삼흥 고어타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도를 하셔서 부처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노계아원에 오셔서 초전법륜을 하심으로써 법이 완성되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비구가 제자가 됨으로써 승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 3보가 바로 노계아원에서 초전법륜을 하는 그때를 이제 바로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무로 생각하면 싹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교단의 시작을 그때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처님에 대한 이 부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법과 승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에 관한 이야기는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초전법륜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성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팔정도. 그렇죠? 팔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나서 중도를 설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사성제를 알아보기 전에 중도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케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하시느냐?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출가하셔서 수행하실 때 뭐를 수행하셨다고요? 먼저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주의와 수정주의는 지나친 케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고행주의는 지나치게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양극단을 피해서 중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팔정도 바르다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렇죠? 그런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이 한국을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지옥 같은데도 지옥도 재미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뭐예요? 심심한 극락. 너무 심심한 거예요. 다 개인주의이고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한국은 공기종기 모여서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피우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옛날에 어떤 노 부부가 두 분 다 극락을 가기를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죽어서 극락 가기를 발언을 했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극락에 갔어요. 할아버지도 끊임없이 극락에 가시려고 발언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정말 돌아가셔서 극락에 갔으니까 자기 부인이 저쪽에서 연꽃 위에 딱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고 막 가서 보니까 부인의 얼굴에 약간 수심이 있더랍니다. 아니 이 좋은 데서 왜 수심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너무 심심해. 그러신대요. 그게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성제는 뭡니까? 사성제 첫째 고 집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선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출가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인생의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고통의 실체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피할 수 없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면하는 거지. 누구하고 사이가 나쁠 때 그 사람 자꾸 피해도 안 피하면 어떡해요?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대면을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두렵다고 생각하면 고통에서 끊임없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고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것을 피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면 돈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염세주의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먼저 우리가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가 지저분한 줄 알아야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바로 인식하게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고성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누가 내한테 갖다 줬어요? 내가 뭐 고통, 야 이 고통 너 봐둬 하고 턱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고통을 빌려온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지 고통을 어디 창고에다 넣어놨더니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고통은 자기가 만드는 건데 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집착. 이 집착, 욕망.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뭐입니까? 집착이 집착. 우리가 집착만 버리면 집착만 버리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내 거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뭐 이거 뭐 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도 뭘 갖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에 와서 어떻게? 잠깐 빌려 쓰는 거거든요. 옷도 잠깐 빌려 입는 거고 밥도 잠깐 빌려 먹는 거고 집도 잠깐 빌려 쓰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빌려 쓰는 건데 어떻게? 빌려 쓰는 건 뭐예요? 갚아야 된다고. 줘야 되니까 내한테 인연이 나으면 그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빌렸다는 생각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디 갔다가 모르고 물건 들고 나오다 삐 소리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빌린 거니까 내놓고 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가져가려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빌려다가 쓰는 거 잠시 빌려다가 쓰는 거 생각하면 집착을 안 해서 고통이 없을 텐데 뭐야?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그 집착, 욕망.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져온 거예요. 집도 좁은데. 그래도 그냥 매일 쇼핑해서 뭘 사다가 나르는 사람. 그게 얼마나 잠잘 때 이렇게 자고 말이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멸은 뭐예요?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무상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상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싫겠지만 사실은 무상이라는 말은 반대로 좋은 것도 끝이 나지만 나쁜 것도 끝이 나요. 내 고통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거 끝나는 거면 괴롭지 나쁜 거 끝나는 걸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끝이 뭡니까? 열반이죠. 즐거움이에요. 행복.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끝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고통의 끝이 그냥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볼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사바세계 그냥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몸을. 우리가 몸뚱아리만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몸을 움직여서 살아라고. 몸만 하나만 딸랑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지만 게으름은 가난한 이유가 게으름은 뭐예요? 몸을 안 움직이고 매일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8가지, 8정도. 8가지,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자연의 집착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연의 집착이 버리면 고통이 없어지고 상낙아정의 열반의 세계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이러면 우리가 사바세계에 고통 없이 룰루랄라 하고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진하지 않고 게으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진하면 고통이 없죠. 정진한다는 게 뭡니까? 집착을 자꾸 버리는 거거든요. 갖고 있던 걸 버리면 또 다른 것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꽉 잡고 이거 내 거야. 이러니까 고통스럽고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정도. 8정도. 바르게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에 바릅니까? 8가지. 바른 견해. 정견.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바른 말. 뭐죠? 정업. 구업이 우리가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하잖아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정업. 사람이 나쁜 일은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정명. 정명은 이게 바른 생활이거든요. 생활인데 직업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사냥 이런 건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노력. 정정진. 정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도에 가서 정진을 하면 고통이 다하죠. 정도를 만나서 정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주의. 정명. 늘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릇을 이쁘게 하려면 뭐예요? 음식을 좋은 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그릇이 더 삐난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자꾸 해서 나를 아주 그냥 불기. 불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만 담아요. 그렇죠? 불기에 나쁜 거 절대 안 담아요. 먼지 털고 막.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불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바른 선정. 정정.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의 팔정도를 이제 말씀하셔서 이걸 이제 수행하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것이 어떤 건가. 그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바르다는 거. 우리가 정도를 긋는 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초전 초기에 법을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중도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성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부처님의 십대 제자를 한번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전 법륜을 하시고 다시 이제 마가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동하시기 전에 거기서 야사와 그의 부모 그리고 50명의 친구들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출가자가 아니라 제가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성 출가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베살리에서 이모 마하파차 파티를 위시해서 석가족의 여성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는 누구죠? 남자 수행자. 비구니는 여성 수행자. 그 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거사님. 저기 거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바이 보살님. 이렇게 해서 사중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여성 출가자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하니 여성도 성불할 수 없습니까? 아니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이 여성을 말이지 아주 비하하셔가지고 여성 출가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부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의 눈에서 볼 때 어떻게 분별이 있겠습니까? 여성 남성. 부처의 눈에 있을 때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만 보인다? 뭐만 보일 것 같아요. 부처만 보이죠. 부처만 보이는 데 또 그게 뭐냐.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살아 숨쉬는 생명인 거지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못났다 잘났다 배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이 부처님의 눈에 무슨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하는 것을 꺼려주셨느냐. 그것은 이 당시에 사문들의 삶의 방식이 나무 밑에서 자라요. 나무 밑에서 자고 하는데 여성이 그것을 견뎌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야수도 있고 맹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고이고이 자라다가 과연 그것을 여성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부처님에게 잠시 출가를 꺼려하신 거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우리가 종교사, 세계 종교사의 유례가 없어요. 인도 종교사는 그만두고 세계 종교사에서 여성 출가자를 인정하신 분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구니 교단은 우리가 세계 종교사에서 가장 먼저 여성 출가 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깨어있은 신분이고 부처님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인간은 평등하고 누구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보다 못하다든지 못한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이 45년간 많은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10대 제자는 각수행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세요? 10대 제자, 가습존자, 가습존자도 있고 그다음에 수보리, 목견년, 사리불, 부르나, 가전년, 부처님의 아들이신 라울라 그렇게 10대 제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먼저 지혜제일 사리불에 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사리불은 처음에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바라문교의 제사의식의 한매를 느끼시고 출가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리불은 목견년과 도반의 사이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같이 공부하자고 하신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른 스승에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타제일, 가습의 사명제가 부처님에게 기여한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항하시다가 가습 사명제가 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하고 있어서 그날 하당에 머무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동룡이 있는데 그날 그 밤에 부처님께서 그 동룡을 제도하셔서 바루에 넣고 그거에 간복해서 가습의 사명제들이 천명이 부처님의 교단에 기여함으로써 교단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해공제일, 수보리죠. 수보리는 어디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부처님의 말씀 중에 공사상황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수보리 존재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부르나 존재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랭제일, 나후라. 부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부처님 옆에서 가장 시봉을 많이 해서 많이 들은 다문제일의 안안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많은 제자 중에서 부처님 10대 제자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기 교단에서는 우리가 승가는 두 가지 유행을 가지고 유형으로 수행을 합니다. 하나는 안거, 다른 하나는 유행. 이 안거는 우리가 지금도 하죠. 하한거, 동한거. 부처님 당시 인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월부터 계속 비가 내립니다. 몬순지역.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릴 때는 생명들이 많이, 작은 생명들이 살고 다니다 보면 살생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가수원이나 기정받은 정사 같은 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안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불교는 안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이나 교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살생할 염려가 있다고 비판함을 통해서 부처님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안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거 외에 다를 때는 유행을 해요. 유행은 다니시면서 이제 수행과 전도를 힘쓰시고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죠? 45년간 유행과 안거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고 열반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기 불교 교단이 어떻게 성립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